아 네 지어디용 시원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성다성님 네 코밍아웃이죠. 제가 이걸로 수익을 얼마나 받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제가 처음 봤을 때가 1800대 들고 들어가서 제가 600대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사서 1200대 팔아서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2배 정도 수익을 본 것 같고요. 대시는 수익을 못 봤어요. 대시가 최근에 이제 100불로 올라가서 그렇죠. 그전에는 진짜 10불 20불 여기 맨 돌았기 때문에 대시는 크게 바라는 것도 없었는데 제가 좀 너무 조급히 팔아서 대시는 수익을 못 봤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치울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10배 수익을 봤습니다. 꾸준히 들고 있을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수익을 더 보겠죠. 근데 지금 이더리움은 10배 그러니까 1000% 10배 수익을 보고 있고요. 골렘은 처음에 들어갈 때 골렘을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볼지를 파악을 하고 들어왔어요. 골렘으로 제가 수익을 볼 거는 전 10배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정한 최소한의 가격 10센트에 샀어요. 10전 100원에 샀죠. 근데 골렘이 1불은 될 것 같아요. 근데 1불이 되면 다 빼겠죠. 그냥 제 추측이에요. 이거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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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마세요. 지금 가서 골렘이 1불 안 됐으니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골렘에는 제가 잃어도 되는 만큼의 돈을 넣었어요. 스토지 코인은 그냥 꾸준히 쌓이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쌓이는 대로 가지고 있고 별 생각 안 할 겁니다. 내 백퓨처리움님 잘하셨네요. 10배 수익 좋네요. 리스크는 아 리스크도 이거 말하고 싶은데 지금 리스크 가격을 보면 지금 59센트잖아요. 제가 이게 한 이 밑에 있을 때 봤으니까 이 밑에가 얼마죠? 막 10센트, 20센트 이럴 때 봤으니까 리스크도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하는 게 저는 리스크보다는 리스크보다는 이더리움이 좀 더 탄탄하다고 생각해서 리스크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 일반 개발자들이 리스크는 그거예요. 일반 개발자들이 스마트 계약서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떠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이라는 언어가 접근성이 쉬워서 솔리비티와 서펜트는 이더리움이 얼마나 PR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바스크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굳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배재형님이 비트는 장투로 보시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스케일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항상 말했던 거 같은데 스케일링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저는 들어가는데 다른 것도 위험하긴 한데요. 다른 거가 사실 많이 간과하고 계시는 게 다른 코인들도 스케일링 문제를 겪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더리움이나 리플이 비트코인만큼 리플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 비트코인만큼 커지잖아요? 그럼 얘네도 전부 스케일링 문제를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스케일링 문제를 겪었을 때 더 힘들 겁니다. 비트코인보다. 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스케일링 문제를 해결을 하면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뛰어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 저도 들었어요. 리스크가 개발한 게 구성하기도 빡센데 막 개발자들이 그걸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격은 리스크는 뜰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리스크보다는 비트코인이라는 의견입니다. 카운터 파티는요. 저도 토큰 발행을 알아보고 있어서 카운터 파티를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other하고 waves가 카운터 파티를 눌러야 된다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사람들이 굳이 순위를 전환하자면 waves, other. next은 없다고 보세요. 이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카운터 파티가 토큰 발행이 좀 더 쉽고 이게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waves는 이런저런 다른 플랫폼들과 연계를 좀 해서 하고 있으나? 그래서 근데 이제 카운터 파티의 가장 큰 약점은 얘네 개발진이 개발을 안 하고 있어서 게을러가지고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거 3개는 다 팔았어요. 이건 안 들고 있어요. waves도 수익 조금 봤을 거예요. 제가 한 2%, 3% 이 정도밖에 못 봤을 거고 other는 2, 3배 수익을 한 2, 3배 봤을 거예요. next other 다 합쳐서 근데 그때 재투자를 하지 않았고 상관은 상관이 없고 카운터 파티는 네, 지금 사서 들고 있는 거여서 이건 수익을 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factum 말씀드릴게요. 네, factum은 제가 1.5불 1.5불인데 들어가서 지금 8.7불이잖아요. 이건 몇 배지? 1, 2, 3, 한 4배? factum은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될수록 그리고 비트코인이 스케일링 문제를 겪으면 겪을수록 factum이 더더욱 빛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factum은 그냥 꾸준히 이건 들고 있을 거에요. 이건 딱히 정한 목표가 없어요. 탄탄하다고 생각을 해서 스팀잇은 지금 스팀잇을 보시면 스팀잇은 제가 돈을 엄청 잃은 케이스거든요. 이때 가격 보이시죠? 이때 이때가 하나 스팀 하나당 3.69불 제가 이때 샀어요. 이때 스팀을 한 2비트코인 2비트코인어치에서 사가지고 스팀파워로 다 바꿔서 들고 있는데 네, 미련했죠. 이때 다시 올라가고 이 이상으로 가야지만 저는 스팀 팔 겁니다. 스팀은 무지 잃은 경우죠. 디센트는 뭐 지금 상장도 안 했기 때문에 싱글러리티 DTB 싱글러 DTB는 이건 안 샀어요. 안 사고 지금도 타이밍 보고 있어서 재고 있어서 안 들어가고 있고요. 이건 치울게요. 없으니까 플로링코인은 최근에 사고 난 뒤에 300% 수익을 받죠. 며칠 전에. 지난주에 사서 300% 근데 그거는 플로링코인에서 무슨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아니까 그거에 맞춰서 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렇게만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골렘, 스토지코인, 팩타움, 스팀 및, 디센트, 플로리 이렇게 5, 6, 7, 8개를 들고 있고 나머지 코인들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5, 6, 7, 8개월이 1, 2, 3, 4, 5, 6, 7, 8개월이